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하고 아마 제가 알게 된 게 한 2년 된 것 같았죠 그래서 많이 정리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교회까지 방문해 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하니까 좀 감사하네요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발 아름다운 발 거기에는 제가 15절에 있는 말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가 같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하냐면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 중에서 제목을 정합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에 목회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설교 제목들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 그죠? 설교 제목이 이 안에 있으니까 구가주 제목을 삼고요 제가 또 설교는 무슨 설교를 또 많이 하느냐 하면 주로 과거의 설교를 장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차례대로 해나가는 제 나름대로 그 관계 설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날마다 그 말씀이 새로운 거죠 사실은요 옛날에 우리 그 선배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를 하면 제목 설교를 많이 했어요 제목 설교를 하다 보면은 몇 년이면 그 바닥이 날까요? 제목을 만들어내는데 보통 3년입니다 3년이면은 자기가 가주의 제목 설교 바닥에 나요 그러면 자꾸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제목 이렇게 해서 성경들이 들을 때는 해도 똑같은 소리 하는 거야 그게 3년 뒤에 좋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교회 가져도 3년 있으면은 또 바닥이 또 나는 겁니다 시골에 가면 3년마다 교회를 옮겨요 그 낮의 이유를 내가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은 본문 거기에서 찾아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요번은 3년이라 해도 1년에 52점은 3년이면 150 주일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주일일째, 수요일일째 여러분 저녁일째 한번 생각해 보세요 450번 오피한 새벽에도 내놓고라도 그런데 뭐 자꾸 날마다 새로운 걸 내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을 강례설교식으로 하면은 이건 무궁무진한 거예요 무궁무진한 겁니다 그렇지 그죠? 왜냐하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하고 배경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의 교훈을 받는 겁니다 이러니까 다르다나 본문이 계속 달라지잖아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설교를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 설교도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드라마도 1시간씩 보고 영화관에 가서 극장도 2시간이나 앉아가자 감아보면서 또 애인하고 노닥거리는 것은 몇 시간도 앉아가지고 얘기 나누고 또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전화기 붙들고 또 전화하면서 말이에요 하루종일 같이 있다가 그런데 어떻게 예배는 짧게 설교는 짧게 하는 게 좋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30분도 길다고 생각하고 말이에요 오늘날 설교를 짧게 하는 게 인기 있는 목사가 됐어요 참 이게 큰일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애인들하고 앉아가 대화를 짧게 하고 헤어집니까? 그건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야 진짜 사랑하고 좋으면 여하수고 앉아서 무슨 얘기해도 재미가 있는 거야 그러고 또 집에 가서 어떻게? 전화기 붙들고 뭐라고? 잘 들어갔나? 또 이러지요 그러고 또 한참 또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 보기 싫은 사람은 그죠? 그니까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빨리 헤어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제가 종료 묻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면 안 하시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럼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헤어져야 돼? 오래 있어야 돼? 같이 있어야 돼? 그럼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 오래 같이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는 방법 그 다음 예배를 통해서 그치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옛날에는 우리 조장들은요 선조들은요 3시간씩 예배 4시간씩 들었습니다 우리 월쯤에 부흥에 다닐 때 그랬었었죠? 점점점점 짧게 가 지금은 인기 있는 목사가 어떤 목사? 짧게 하는 목사야 자 이게 난 타락했다고 보는 거야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교회에 오면 빨리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거 그래서 제가 한때 이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신명기 28장 먹는 축복과 저주랑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다고 하세요 그걸 잘못 설교하면 교인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강단에 올라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내려가 버렸어요 주일 낮에 설교를 여기 설교를 대신하게 또 끝내버렸어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아주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오카는 목사나 하영재 목사 같은 사람의 설교를 그때 주일 낮에 틀어버려 내가 설교 안 하고 사람들이 큰 교회 목사 훌륭한 목사들 그러면 대단한 줄 알고 상당히 동경한다든지 그리워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작은 교회 목사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그렇지 많아 그래서 한번 그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처음에 저는 교회를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오픈을 시킨 거야 여러분들 설교가 여러분 집에도 어머니가 해주는 밥이 좀 부족하면 나가서 사 먹잖아 그리고 간식 먹잖아 그리고 때 되면 집에 들어왔다나 저녁에 들어오잖아 그렇게 다른 사람은 설교 자꾸 들어봐 요새 방송에 설교 얼마나 많아 이 방송 저 방송 자꾸 들어 자꾸 들어보란 말이야 들어봐도 저녁에 집에 들었듯이 주일 날 오라고 우리 교회 오라고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고 또 글로 옮기지 말고 옆집에 아저씨가 이쁘다 해서 잘해준다 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날 때마다 친절하다고 해서 내 남편하고 다르다고 그 집에 가지 말고 똑같은 거야 제가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상당히 요즘은 언론인 빛이 다게 됐어요 그렇지 그죠 여러분 다 이제 언론인이야 방송인도 다 언론이야 그렇지 그죠 언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오늘 제가 이제 제목을 설명이 이제 방송의 목적 언론의 목적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발 이렇게 제가 이제 제목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방송이나 언론인들의 사명 뭐가 사명이 뭐겠어요 우리 일반 그 방송인들 언론인들 또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뉴스를 그죠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알리는 거잖아요 그죠 정보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우리 언론인들 방송인들 좀 다르죠 그렇지 그들과 차별이 있어야 된다 기독교 방송과 기독교 언론인들은 뭐냐면 자원 오늘 여기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바리다 그래서 우리 좋은 소식을 우리가 남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왜 전해줍니까 자 좋은 소식 하면 그게 굿뉴스 그렇지 보금이죠 보금입니다 그 고른전서 15장 1절에 보금이 뭐냐 이 말이 나와요 보금이 뭐냐 이 말이 나옵니다 내가 전한 보금을 그러면서요 이게 보금이니라 그게 바로 십자가 우알이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뭡니까 자 다니는 것마다 우리가 발이지 그죠 발로 다니지 않습니까 자 좋은 발은 뭐냐 아름다운 발은 뭐냐 아름다운 발 아름다운 발은 뭐냐면 보금을 전하는 발이야 자 믿습니까 보금을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발이야 어떤 사람 도둑놈은 도둑씨로 돌아다니잖아 사진찌놈은 사진찌로 돌아다니지 그렇지 그죠 또 농무들은 농사지로 다니고 그죠 또 고기 잡는 사람 어부들은 뭐래요 고기를 잡으러 가잖아 자 우리는 뭡니까 아름다운 발은 또 여러가지가 있잖아 지금 무슨 방송 장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그지 찍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하여 그지 보게 만드는 거란 말이야 목적이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주 마음으로 하나님 만들었을 때 목적이 있어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도 목적이 있잖아 그죠 인간의 목적이 뭐 이렇게 이사회 43장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고전서 10장 여러분의 31절입니까 나오죠 먹든지 맛든지 뭐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에요 내가 종종 그릇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도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초점에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 그러면 괜찮고 영광이 되니까요 그게 우리 사는 목적이야 사람 목적대로 살아야 돼 다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거에요 방송인도 그 목적대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에요 이 사명이 다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도 학교 교편생활 하다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명이 아 목사를 해서 많은 사람 영혼을 구원해 영혼 구원하는 때에 내가 수제임 받으라고 그래서 내가 신학공부에서 목사가 된 사람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 방송인들의 사명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굉장히 큽니다 이게 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도 들어야 되는 거에요 이 본문 나오죠 거기 보면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참 중요한 말이에요 자 말씀이 내 입에 있다 이랬었어요 우리가 입으로 전하자는 거지 입에 있다 이랬었어요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이 있다 또 마음이 있는 게 입으로 나오게 돼 있잖아 뭐든지 간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복음은 무슨 말씀이라고 믿음의 말씀이야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각자 나름대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굿 뉴스다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말씀이야 우리 앞다른 믿음의 말씀 다시 우리가 전해가지고 글을 읽는 사람 신문뉴스에 글을 읽는 사람이나 방송을 듣는 사람이 뭐라고요 그 사람이 뭐가 생겨야 돼 믿음이 생겨 믿음을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요 주나 17절에 한번 보세요 원래 우리가 안 읽었지만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남용 이러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남용 하는 말은요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걸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이 자랄까요 믿음이 자라는 방법은 어떻게 믿음이 자라요 자 우리 식물은 뭡니까 물과 공기가 햇빛을 쐬면 자라지 그죠 자랍니다 사람도 밥을 먹으면 자고 자라지 그죠 똑같습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자라겠어요 들어야 되는 거야 들어야 되는 거야 믿음이 자라라면 들어야 되는 거야 뭘 들어야 돼 여기 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따라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체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도 무슨 음식을 먹느냐 그 사람의 몸의 체질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채소를 먹으면 그렇죠 몸의 작병이 좀 사라지게 되고 다니엘이 그랬었지 않습니까 고기를 많이 먹으면 또 거기에 대한 기름기 같은 거 많이 먹으면 또 자병이 많이 생겨요 생깁니다 무엇을 먹느냐 소도 그렇잖아 인삼먹은 소 그렇죠 황기먹은 소 달라요 닭도 인삼먹은 닭도 비싸더구만 굉장히 비싸더구만요 보통 닭하고 다뤄더구만 아주 몇 배 비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무슨 소리를 들으느냐 어떤 사람하고 같이 노느냐 어떤 사람하고 신고를 사느냐 그 사람 다 배워버려 사기꾼하고 자꾸 어울리면 나도 뭐가 된다 도둑놈하고 어울리면 나도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하고 상대하면 다 착각이 되는 거야 그게 아시겠습니까 경제인하고 자꾸 어울려면 미국 구성대방하고 유명한 경제인이고 그 사람하고 밥 먹는데 밥 한번 먹는데 돈 몇 십억을 줘야 되는 거야 왜 그럴까 노하우가 있거든 밥 먹으면서 이해가 안 되었어 경제인하고 어울리면 내가 경제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정치가들하고 어울리면 정치에 눈을 뜨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하고 어울리면 내가 믿음이 생겨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사귀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뭡니까 귀가 두 갠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잡으러 사람은요 들으면 들은 데로 갑니다 들으면 들은 데로 가게 돼 있어요 사람도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보세요 어떤 사람 집에 가면 하루 종일 테레비 틀어 놓고 이 채널 틀었다가 저 채널도 그 다음에 잠 먹으면 또 잤다가 또 일어나면 또 이런 것도 세상 소리를 가득 차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매일 아침에 새벽에 빠를 때는 새벽에 다섯 시에 나가서 걷습니다 걷고 여섯 시에 걷고 일곱 시에만 걷고 이러는데요 한 시간 반을 거의 걷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낭독을 들어요 참 너무 좋더구만요 특별히 옛날에 MBC 앵커하던 신흥경 권사 그 그 이제 그 성경을 듣는데 아주 목소리도 좋잖아 그죠 그래서 성경을 듣는 거야 그러니까 자문서를 한번 들어보니까 너무 정말로 지혜의 말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명체를 주고 그런 말씀이 많잖아 그죠 한 번 들어보기 넘어도 좋아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 다음 세 번 들어서 자문을 그 다음에 로마서 그 다음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제 요한보금을 다 듣고 그 다음 사도행전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만보를 걸으라면요 어느 정도 걸으면 될까요? 만보 될까요? 내가 우리 아파트 주일에 한 번 뺑 돌어서 보니까 한 번 시험해 봤어 매일 내가 여섯 바퀴 돌거든 여섯 바퀴 돌거든 여섯 바퀴 돌는데 처음에는 여섯 바퀴 딱 돌고 한 시간 반 걸리더라고 그 다음은 좀 빠져가지고 한 시간에 한 15분 정도 15분 정도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내가 여섯 바퀴 돌 때 한 번 헤아려 봤어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그래가지고 백 걸음 얼음 이제 요거 손가락 하나 쳐고 그럼 딱 1,2,3,4,5 또 백 걸음 두 개 해보니까 아파트 주위를 쭉 뺑 도는데 몇 걸음이 나오느냐 하면 9,600보가 나와 그 정도가 나오더라고 그게요 그러니까 거의 만보야 만보여 그러면 그냥 이렇게 걷는 거 보다가 뭐예요 어떤 사람도 하나밖에 못한다고 우리는 우리는 밥 먹으면서 TV 보면서 또 뭐 이렇게 다 한단 말이야 1,3명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이가 내가 73인데도 그러니까 운동하면서 성경을 낭독을 듣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요새 그게 재미야 아주 말씀을 자꾸 들으면 뭐가 자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믿습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자방 자 그런데 내 입에 말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오늘 여기 보면 8절부터 16절 15절까지가 똑같은 단어가 몇 번 여러 번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파한다는 말이 오늘 여기 보니까 15절까지 세 번 나와 전파 자 방송은 뭐 하는 거라고? 전파하는 거야 왜 전파합니까? 참 중요한 말이 왜 전파합니까? 뭘 전파한다고? 이거 나오죠 8절 끝에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전하는 거 뭘 전파한다고? 믿음의 말씀 김성애 총장이 소천했다고 전했다 그게 무슨 믿음의 말씀이냐 믿음의 말씀이야 봐라 그런 사람도 죽는다 너도 죽는다 너는 죽으면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자 믿음이죠 아무리 김성애 총장이 자기를 위해서 좋은 집을 갔다가 수영장도 짓고 막 그렇게 해주고 살라고 계획을 다 했는데 물론 갑자기 내가 볼 때 그 양반이 아마 혈압이나 그렇게 입원했을 거야 왜? 학교 붕괴가 있었잖아 보기도 혈압이 있어 보이잖아 근데 그 무슨 병으로 죽었단 말은 안 하지요? 아니 그 소리 안 하지요? 지병으로 얼마 전까지 활발했는데 그 양반이 얼마 전에 활발 움직였잖아 근데 학교 붕괴가 몇 년 있었어 그 정도부터 혈압이 올라가지요 혈압은 내가 보니까 어떤 데 매달 내가 가지고 신경전을 펴면 혈압이 올라가도구만 내가 운동하게 되는 이유도 저는 혈압이 정상인 사람인데 예전형 활동을 하면서 혈압이 170만 올라가더라 그걸 깜짝 놀래가지고 그건 내가 2월달부터 운동하게 된 거예요 그게 저는 혈압이 정상이었거든 근데 덩치가 좀 있는 사람 막 속색인 사람이 있고 신경전 펴봐 혈압이 올라가지 근데 자기를 위해서 아름다운 집을 가지고 앞에는 뭐 채용장도 놓고 이렇게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 방송 보셨어? 유튜브 그 비서가 폭로한 거 보면 여자 비서가 세계 곳곳에다가 집도 막 땀도 부동탄도 굉장히 많이 사놨다고 하더구만 내가 뭐 자식들이 그 어머니가 사는 거 다 아는지 모르겠어 그 결과 누구 좋은 일 시켰다고? 네? 누구 좋은 일 시켰어? 자식 좋은 일 시킨 거예요 그 아들 세 형제 있잖아 굴집이죠? 다 자기는 써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누가 뭐 40만조 했다 50만조 했다 돈을 500달러부터 1000달러 벌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명을 가지고 전하는 거하고 아닌 거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봐라 김성희 총장도 죽는 거 봐라 조용히 목사도 앞으로 죽는다 김상은 목사도 앞으로 죽는다 인생 너는 죽음을 위해서 뭘 준비하냐 말이야 우리는 아무도 몰라 그렇지요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거 푸른 마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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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체나 탁꽃 꽃이 그 사람이 옛날에 뭐 했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했나 목사였나 뭐 했나 그 꽃이야 떨어져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남은 여성을 어떻게 살게 될 것이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씀이다 믿음의 말씀이야 할렐루야 믿음의 말씀이라고 믿음을 줘야지 아 내가 이거 전하는 거 이거 믿음을 주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는 거야 그 전파하는 게 우리 방송인의 사명이라고 그게 바로 아름다운 발이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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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저도 우리 명성교회를 위해서 예전에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2년 이상 활동했거든요 제가 실제 활동하고 2018년 8월 7일 그 저 재판 총회 재판 상공심 재판부터 총회 재판부터 그때부터 활동을 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교회 안을 살리는 거 그 사람들로 하여 뭐래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가지고 그들로 하여 뭐래요 교회를 파괴하고 분열 시키면 안 된다 교회를 세워주는 데 협조해라 그러고 여러분들 그럼 그건 잘못된 것이다 올바르게 법을 해석해 주고 말이야 그게 또 아름다운 말이야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왔잖아 할렐루야 그런 사명으로 막 한 2, 3년동안 미친 것이 달려들어 하나님의 일을 시키더라구요 결과적으로 뭐냐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전파하는 사람들이야 전파의 목적이 뭐냐 뭘 전파한다고 믿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에요 다시 한번 믿음의 말씀을 전해 상대방은 뭐 하더라고 뒤에 나와 자 구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다는 것을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을 믿으면 뭘 얻어 궁극적으로 전파하는 믿음을 주는 우리가 전파하는데 믿음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뭘 준다 구원을 주는 거에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구절해 봐 따라합시다 믿음의 결국은 영원의 구원함을 받으므라 영원의 구원 영원 구원 받지 못하면 교회 왜 다녀 왜 헌부매 왜 봉사해 30년 40년 믿어 우리 옛날에 그랬어 당신 구원 받았어 글쎄요 성령 받았어요 모르겠어요 그는 났어요 글쎄요 그 무엇만지 모르겠습니다 엉터리거든 옛날에는 전부 목사님들이 설계하는 그 모습 쳐다보고 그냥 은혜 받았다는 거에요 자기 구원을 확실히 못하는 거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여기 나오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쓰인하여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쓰인하여 구원을 받읍니다 10절까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이란 말은 열매에요 자 여러분 우리 이성훈 장모님하고 우리 김경옥 우리 목사님 둘이 부부 가리죠 저 어떻게 했어 처음에 둘이 사랑한다는 게 어디로 왔어 마음으로 왔지 마음으로 왔어 마음으로 왔어 그래서 사랑이 생겼어 마음으로 믿어 의의의 이름 마음으로 사랑이 생겼어 그 다음에 입으로 어떻게 했어 그냥 겉으로 말 안 했어 둘이 막 마음으로 좋다고 있었어 그래가 결혼했어 입으로 시인했겠지 누가 먼저 했어요 누가 먼저 했냐고 마음을 들여넣고 뱉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목사님 먼저 했어 장모님 먼저 했어 장모님 먼저 했어 그리 봐라 여기 딱 입으로 시인하니까 전처에서 수용해 받아들였어 자기도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부부가 된 거란 말이야 마음으로 믿어 의의의 이름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 갖는 거야 그 때문에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입으로 자 영적 기도를 하죠 중요한 세상은 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받는 거예요 회사의 면접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느 회사 온생들 그래압니다 대학교가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은 다 버려요 나는 이 대학교 지원해서 왔습니다 마음으로 이 대학을 사모회에서 왔잖아 입으로 뭐 해야 돼 면접할 때 시인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채장단들 채택 받아서 입학을 하든지 회사도 가든지 하잖아 결혼도 입으로 시인 회사도 입으로 시인 대학 들어가도 입으로 시인 자 장사도 입으로 시인이야 이거 물건 좋습니까 아 좋고 말고요 이거 먹어봐요 이거 아주 기똥색이 맛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입으로 시인해 내가 사는 거야 전부 이 세상은 뭐로 이루어진다고 구원을 받는 게 입으로 시인이야 야 내가 오늘 내가 차면 한 박스 사야 되겠다 마음으로 가져왔어 회사에 갔어 시장에 갔어 이렇게 보기 괜찮겠네 그렇지 그죠 눈으로 봤어 그죠 그 다음 내가 돈 주고 사다 그게 뭐냐 입으로 시인이야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뭘 믿어 마음으로 뭘 믿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러시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시도시오 예수님은 천님 만물의 주인이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야 그걸 마음으로 믿어 뭐라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거야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방송인들이 다른 사람이 일단 요 뒤에다 나와 여러분들 누가 전해야 믿으리오 자 14절 봤어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자 믿지 않는데 부를 수가 없지요 근데 말이오 듣지도 못하기를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이오 누가 전해져야 들을 거 아니야 들어야 믿을 거 아니야 첫 번째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 전도 지선도 저도 여러분도 누가 전해졌지요 저는 중학 때 2학년 고등학생이 나를 전해준 거에요 선생님으로 교회에 갑시다 누군가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갔을 거 아니야 우리 이장농님은 누가 예수 믿게 했어요 아 장군 우리 목사님은 그렇지 누가 전해줬으니까 그 사람은 끌려갔단 말이야 전해줘야 이거 바로 그에 나오는 기네 듣지도 못해도 어떻게 믿겠소 들으려면 누가 전해줘야 될 거 아니야 첫 번째 구원을 받으려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전하는 내가 또 들어야 되는 거야 들기가 있어야 되는 거야 맞지요 듣지도 못하는 그 다음에 들어야 어떻게 한다고 믿지 할렐루야 들어야 믿을 거 아니야 그렇게는 뭐라고 무조건 믿음원사 교회에 들어다놔 자꾸 설교를 들어 그럼 뭐가 생겨 생겨 그 다음 입으로 뭐라고 신해 그럼 뭘 받아 고원 저 판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노 이 말이야 전해줘야 될 거 아니야 저와 여러분들이 언론인의 사명 방청인의 사명은 전하는 자입니다 전하는 자 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김성애 총장 죽었다 하는 거 소천했다고 하는 거 방송 유튜브 만들어서 뿌렸는데 그 복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안 했으면 이제 오늘 깨달으세요 아 내가 복음을 전했구나 두꺼번에 맞아 틀려 100번 맞는 거야 그런 적 먹든지 마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한테 영광을 위해 살아 무슨 일도 믿음으로 하면 다 영광이 되는 거야 여배를 걸든지 간에 술을 먹든지 아이고 술 술도 적당하게 띠맞게 하나님 성경이 나와있어 자주나는 병을 포도를 쓰라고 했어 나쁜게 하나님 주신 게 나쁜게 하도 없어 성경이 나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거룩하다 캐시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모든 것을 버릴 게 없다고 캐시오 쓸게 달렸지 마약도 다 나쁜게 아니야 맞지요 여러분들 고통이 심한 사람 진통이 심한 사람 어떻게 합니까 마약 복용에 진통을 줄이잖아 나쁜게 하나도 없어 쓰는 사람에 따라 달라 나쁘게 쓰면 칼이 나쁜 겁니까 찌르면 나쁜거지 맞지 그죠 음식을 만들면 좋은거야 이 세상에 나쁜게 하나도 없어 나쁜게 하나도 없다고 사람에 따라서다 쓰는 사람에 따라서 악하게 쓰면 나쁜거 좋게 쓰면 좋은거란 말이야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방송인들 언론의 사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 전해야 믿을 거 아니야 그렇지요 전해야 믿잖아 믿어야 믿음이 자라 믿어야 구원을 받잖아 믿어야 용신을 받잖아 말이야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의 사명이 큰 겁니까 굉장히 큰 줄 알아야 돼 자 뭘 믿어야 돼 구절을 말씀해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뭘 한다 주로심 로드 주가 뭐여 주인이라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천지만불의 주인입니다 요한복 1장 1절에 나오죠 그가 그가 아니고는 세상에 지금 받은 게 하나도 없다 계속 그가 바로 예수님이야 이걸 고백해야 되는 거야 여기 나오지 예수를 주로 신하며 첫째 두 번째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십자가 살리신 부활 여기서 나오죠 예수는 천지만불의 주인이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쥐어 죽으셨다 3일 말에 부활했었다 요것을 믿으면 뭘 받나겠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야 복음의 핵심 복음의 육대 원리 성육신 십자가 부활 그죠 그 다음에 승천 재림 심판 여섯 가지 우리 우리 기독교는 여섯 가지 기둥이야 그거 안 믿으면 이단이야 이단 그것만 확실하게 믿으면 이단 아니야 정광국 목사가 뭐 이단이다 가는데 정광국 목사가 이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달리 해석을 하면 이단이 될 수 있지 자기들이 무슨 교리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죠 그러면 이단이 그 사람은 자기들이 나름의 교리가 없어 없어 그럼 자기 이단으로 몰아가는 거야 그럼 내가 정광국 목사 이단 아니다 글 썼잖아 정광국 목사는 내가 글 쓴 것 때문에 효과를 봤는데 딱 정부 각 교단에서 이단 정지하려고 하다가 내가 글을 딱 써가지고 뿌려가지고 그때만에 전부 쑥 들어갔어 그럼 나한테 고맙다 얘기다니 몰라 누가 저렴긴 저렴다 카드구만 야 마음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할렐루야 여기다 11절 봐 성경이 이른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거 얼마나 좋은 말이야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야 무슨 부끄러움이십니까 죄 때문에 부끄러움 허물 때문에 부끄러움 여러분들이 그죠 수치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부끄러움을 얼마나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허물루가 죄를 어떻게 해 주셨다 해결해 주셨단 말이야 여기 내가 돈이 10억을 빚졌다 그런데 정 목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아휴 내가 최 목사님 사랑하셨어 그냥 내가 다 갚아 드릴게요 아휴 그럼 어떡해요 아휴 내가 뭐 사랑해서 그런대요 하고 돈이 10억을 다 갚아 줬어 그러면 우리 대표가 나를 보고 돈 달라고 그래 안 달라고 그래 안 달라고 그래 못 달라고 그러지 그럼 나는 누구한테 비쳤어 저 목사한테 비쳤어 그럼 이제 감사하면 되는 거야 아 돈은 이제 뭐 내가 그냥 들였으니까 그냥 그 돈 갚아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저분 앞에 감사하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내가 죄 해줬는데 왜 하나님이 갚아줘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줘 자기 내가 죄 해준는데 내가 죽어야 되지 예수님이 왜 줘 안 믿어 그러면 너는 구원 못 받는 거지 뭐 그런데 우리 순수한 우리는 멍청해서 어떻게 해 그걸 믿어 부르는 거야 내가 10억을 갚아준다고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믿음이야 받아들이면 구원받기 쉬워 어려워 굉장히 쉬운 거야 여러분 뭐라고 내가 그러잖아요 기독의 복음은 굉장히 쉬운 거야 안 그러면 어떻게 유치원생이 구원받고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할머니가 어디 구원받아 희한한 거야 불교 가봐 내메압이 다 불이라 그 공란이 너무 맹자마 전부 어려운 말만 써가지고 뭔 말인지도 몰라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내가 미국 갔더니만 교회에 예배드릴 때 어린애들 어린애들 다 같이 앉았더라고요 이거는 초등학교 유치원 따로 모아 예배를 드리고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래서 그 사람의 수준으로 밖에 다 전달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따로 학생들만 예배 뭐 뭐 예배 법조인 예배 무슨 뭐 또 우리 뭐 그 다음 또 무슨 뭐 의사들만 모여가 단체 전부 잘못이야 전부 골고루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형제 자매는 어른 성인으로 배우고 서로 이래야 되는 거지 끼리끼리끼리 모여 그 교회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나오잖아요 또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 죽겠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선지 주의 부르는 사람은 뭘 받아?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뭘 받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우리 방송의 사명이야 큰일을 하고 있다는 거 나야 돼 여러분들 지금 우리 큰애 있지 우리 큰애가 그런 거 처음부터 그렇더라고 아버지 인천팀들 그 방송하는 사람들 같이 귀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끝까지 그분들 같이 갈 거예요 아버지하고 이러더라고요 걔가 아주 성견재미였어 우리 교회에서 모인다 했더니만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아버지 내가 뭐라 그럴 때가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그 사람들은 끝까지 아버지와 같이 갈 거예요 처음은 미약하는 나중은 창밀이라 그런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나를 보고 몇 번 얘기를 하더라고 솔직히 지금 지나서 얘기죠 여러분들 막 우우 몰려오는 거 싫어 그랬어 나는 그래 안 그랬어 특별히 큰애한테 부탁도 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사람은 처음에 다 올챙이다 올챙이에요 개구리 전에 다 올챙이 시절에 있었다 한 걸음부터 뛰어서 올라가는 거다 말이야 처음엔 다 미약항부야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 맞아? 들려? 정말 처음에 그랬어 여러분들 지금 내가 2년 이상 겪어봤지만 최경영 목사 뭐 다른 게 있어요? 뭐 남다른 게 좀 있어? 15절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볼게요 보내심을 받지 않아서 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전파하겠어요 뭔 말이라고? 보내심을 위십시오 사명이야 사명 모세야 하고 부른 건 콜리 소명이야 애국에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사명이야 자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다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냈어 할렐루야 아포스토로 보냄을 받은 자 사도 바울 아포스토로 자기 사도라 사도를 보냄을 받은 자 우리가 직사도라 아니지만 세상에 보금자 나를 보냄을 받은 자 그거 확신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보금을 전달하고 나를 세상에 보냈단 말이야 제가 학교 교평생활을 하다가 목사가 되었잖아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전파할 수가 없는 거에요 전파 어찌 전파하겠느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따라합시다 아름답도다 옆에서 민세범 아름다운 일 하십니다 아름다운 일 하십니다 궁지를 가지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설교 말씀을 잘 우리가 깨닫고 잘 해석해봐 대단한거에요 우리 큰 놈이 그러는거에요 아버지 걔도 배울때로 배운 놈인데 우리 매니저는 큰 매니저는 서울사랑에 의해 청년팀장에서 그 막내 매니저는 CCG 간사 출신이에요 처음에 왔을때 목사가 조그마한 교회에 지하시에 조그마한 교회에 교인도 별로 없는 그런 교회에 목사가 우습게 보이잖아요 시아버지라도 한 5년 지났는데 지금 보니까 이야 그렇게 생각하는거에요 환경 보지 마 사람 보지 마 숫자 보지 마 큰 갖고 있어 거기에 예수님이 덕에 계시고 작다고 예수님이 없는게 아니야 오히려 자식도 미약한 자식이 있는 부모가 더 관심이 많아 믿습니까 금지를 가져야 돼 나는 절대로 여러분들이요 큰 목사 큰 교회 많은거 절대 기죽지 않아 되고 특징이야 최경고는 그래서 예정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이렇게 죽어요 당당하지 그지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나를 불러서 하나님 나를 보냈는데 당당하지 맞잖아 그죠 모세가 겁냈습니까 여러분 살인하고는 도망가서 미녀엄 갈 때는 겁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서 딱 하나님 보내니까 당당히 발 앞에 가잖아 자 아름답다 우리 말은 아름다운 말이다 왜 우리가 가는 곳은 아름다운 왜 복음 들고 가니까 우리가 무슨 사기치로 가는게 아니잖아 도대체 가는게 아니잖아 그렇지 내가 가는 곳마다 뭐 한다고 복음 전하는거야 좋은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그리스의 말씀을 들고 가는거에요 다들의 발이여 한가 같으니라 여러분들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되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천국 갈 때까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리의 발이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아름다운 발 우리 방송인들이 언론인들이 아름다운 발이 되었고 앞으로 아름다운 발이 더욱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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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l cent